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남편 이제 보러 왔잖아요 남편 집에 와보고 느낀 점 그리고 좀 놀았어요 어떡해 풀린 하시는 남편 분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봤을 때 공항에서 tv 있었는데 비디오로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처음으로 봤을 때 좀 드라마처럼 느낌이에요 너무 멋있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뭐 친구들 가족들 다 포기하고 한국 오기가 쉽지 않은 결정 이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첫번째는 모두가 이상한 것 같아요 당연히 쉽지 않지만 저는 이 시리즈에 대해 생각했을 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살이 3년 차 풀리네요 3년이요? 네 한국에 오신 지 벌써 3년 되신 거에요?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러시아에서 왔어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이 집은 그럼 남편분이랑 같이 살고 계신 거에요? 네 어떻게 하시다가 남편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남편이 러시아 여행 와서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영상으로만 만났어요 아 1년 정도를 영상으로만? 네 그리고 타임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결혼식 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영상으로만 봤다고 했는데 영상으로만 보고 나서 와서 바로 결혼할 결심이 쓰셨어요? 그냥 이야기 썼어요 after the wedding march life is good and before too not much changing but we being officially as one family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남편 이제 보러 왔잖아요 네 남편 집에 와보고 느낀 점 좀 멋있는 느낌이에요 멋있는 느낌? 그리고 이거 little bit difference 깔끔하고 그리고 너무 편해요 How about your house in Russia? Little bit style difference to decoration or I saw I never used before when I lived in Russia 아 재습기! 재습기 없어요 아 러시아에서 아 러시아에? 네 그리고 좀 놀았어요 제가 지금 옷을 벗고 해야 돼요 옷을 출근하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리나씨 남편분 되시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폴리나씨를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리프레쉬하러 마인드를 좀 다시 다잡고 싶어서 겸사겸사 좀 도피하는 느낌으로 제가 러시아 여행을 갔어요 아 도피하러? 네네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잠깐 어디를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제 와이프한테 제 이런 일상뿐만이 아니라 제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빚이 이렇게 많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그때 와이프가 저를 한번 안아봐줘도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약간 이런 정답이나 아니면 해야 하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조언들만 듣다가 저를 안아줘도 되냐고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그 직감적으로 이 여자는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국 돌아오기 전에 와이프한테 한번 날 따뜻해지면 한국 한번 와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 너랑 한번 관계를 시작해보고 싶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인이 된 거죠 그때부터 네 와이프가 그때 이제 한국 오려고 티켓을 끊어놓고 짐을 싸우고 있었는데 한국 넘어오기 4일 전에 코로나 때문에 게이트가 닫혀버렸어요 아 봉쇄 네 그래가지고 티켓도 취소하고 1년 동안 저희가 영상통화로만 같이 그렇게 지냈거든요 네 그 1년 동안에 저는 이게 비현실적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영상통화만 서로 주고받고 이게 뭐 사이버로 뭔가 그런 느낌 때문에 관계를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와이프한테 물론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와이프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저를 항상 다 잡아주는 듯한 말을 해줬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넘어오신 거예요 다 바로 왔어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여기 한국어 어학연수 비자로 바로 넘어왔어요 아침에 가서 한국어 수업 듣고 오후에는 저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또 와이프가 러시아에서 수의학 전공이었거든요 수의학 전공 수업도 듣고 그래서 제 반려동물 수제관식 사업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지금은 그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와이프 출근하니까 제가 지금 전업주거든요 대표님은 같이 출근 안 하세요? 네 제가 아직 몸이 안 좋고 해서 6월까지는 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그 암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선암 때문에 혈을 절제를 하고 임파선을 제가 절제를 해가지고 아 아까 이제 보이던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회복 중에 있고 병원에서도 6월까지는 재활을 좀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지금 아직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왼쪽 귀랑 턱이랑 여기 어깨가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저는 6월까지는 일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아까 물어보니까 남편 분께서 폴리나 씨를 놓치면 안 되겠다 놓치고 싶지 않다 꽉 붙잡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폴리나 씨는 나평군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인터뷰 영상 계작에 도움 주시는 협력사 인터넷 가절렌탈 대리점 아정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정당에서 포장이사, 이사 청소까지 한 번에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 문제 생길 시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 원 추가 보상도 해드립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인데 본사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최대 77만 원 지원금을 살찌 당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통과 페이지로 휴대폰 최대 50만 원 기기값 할인 혜택까지 챙겨가세요 최신권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아정당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집 생활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처음으로 원하실 때 공항에서 TV 있었는데 비디오로 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처음으로 봤을 때 좀 드라마처럼 느낌이에요 너무 멋있고 드라마처럼 네 실제로 남편분이 제게 이목구비가 남자답게 생기셨어요 네 그때는 훨씬 잘했어요 지금 많이 늙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원주야 멋있어요 그럼 지금은 출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호팡 새벽 배송 호팡 새벽 배송 호팡 새벽 배송이요? 네 여자분이 하기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호팡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왔을 때 남편이 사업을 도와주고 한국어 학원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빛이 많아졌어요 닫았어요? 아니? 사업 닫았어요 닫았어요 네 그리고 새벽 배송 시작했어요 아까 사업 망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반려동물 수제 간식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 반려동물? 네 아무래도 폴리나 씨 전공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만나기 전에 사업을 하고 있었고 만난 뒤에도 신제품이랑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영양학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줬고 신제품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매장 확장 이전하고 나서 오미끄론이 바로 터져버려서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슬퍼요 네 진짜 슬퍼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일하고 다시 한번 자요 일하기 전에 일곱시 일곱시에 일어나요 아 새벽 배송이니까 네 일곱시에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 일곱시까지 일해요 일곱시부터 다음날 아침 일곱시까지 쉽지만은 않네요 스케줄이 처음으로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 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메테란이에요 아까 전에 남편분께서 암에 걸리셨다고 했는데 폴리나씨가 한국 오고 나서 암에 걸리신 거예요? 네 처음에 남편분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좀 마음이 텁텁했어요 슬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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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남편이께서 그 소식을 메시지로 받았어요 남편이 아버지랑 같이 변원에 갔어요 조금 혼자 울었어요 네 남편이 오기 전에 좀 제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계속 내 심정에 두고 내 마음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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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벗는 게 너무 많이 너무 불쌍해요 쉽지 않네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싸웁니다 폴리나씨 한국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 혹시 있을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한국 음식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요즘에 국밥이랑 컵찬도 맛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했을 때 보통 일 끝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했어요 아 친구분들 네 이거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밥이랑 맥주 한잔 먹으면 진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내분께서 혼자 나가시잖아요 아내분 혼자 나간다고 하셨을 때 마음이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착잡했죠 진짜 착잡하고 자괴감이 조금 들더라고요 계속 와이프가 저 때문에 자기 생활을 희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긴급제출 같은 거 비상금제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당분간 좀 있어볼까 회복될 때까지만 했는데 와이프가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다 본인이 그냥 일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죠 고맙고 네 좀 그래요 괜찮아? 우리 패밀리 네 운동 많이 해요 러시아가 춥잖아요 한국 왔을 때 좀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안 드셨어요? 아니요 겨울에 한국 겨울 더 좋아요 한국 겨울이 더 춥다고요? 네 습도 때문에 그 러시아 겨울 건조해요 그 비슷한 천도 느낌으로 너무 달라요 온도가 비슷해도 체감 추위가 달라요 여기가 더 춥게 느껴져요 습도가 더 높으니까 오케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로 좀 인터뷰 요청 드렸었잖아요 네 보니까 여기 유튜브 채널 있는데 이거 일부러 켜놓으신 건가요? 사실 의도는 했죠 다시 이렇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만명? 저희 이제 한 달하고 이틀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2만명이나 된 거예요? 어떤 콘텐츠 다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원래 유튜브로 막 이렇게까지 하려고 진짜 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정말로 그 와이프 삶을 일기처럼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김에 이제 유튜브로 저장을 해놔야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첫 영상부터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좀 저희 상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4편까지는 좀 저희들이 어떤 프로로그 느낌으로 상황을 보여드렸고 이제 엊그저께 올라갔던 다섯 번째 영상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밝은 느낌으로 저희들이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나 아파트라는 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쉬세요 네 자야 돼 많이 네 이따봐 이따봐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사시다가 주변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잖아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촬영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오고 기분이 좀 어때요? 먼저 엄청 놀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응 Because of You are a good person 아 진짜요?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끝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여자분들은 쿠팡 물류센터 내부에서 분류하는 작업만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폴리나 사장님 이거 다 하시네요. 이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하는 과정? 그냥 플러시백으로 정리하고 스캔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주소로 그 아파트로 실패하게 스캔 끝나면 차 안에 차 안에 아 놓고 아까 보니까 저 파란 색깔 파레트라고 하나요? 롤테이너 라고 할게요. 그거 이렇게 옮기시던데 무겁진 않으세요? 그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무겁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아티가 부족하면 욕이 부족하면 이거 조금 힘들어요. 아 바퀴 고장 나면 무거워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 나르고 이렇게 일하다보면 남편분 생각은 혹시 안 나시는지 궁금해요. 보통 남편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저는 남편이 부족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이 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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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니까 부부니까 같이 일하고? 네. 똑같이. 남편분이 엄청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밤새 일하시면 보통 몇 가구 정도 도시는 거예요? 보통 220부터 250, 60 가구. 220 가구에서 260 가구? 네. 엄청 많이 도네요. 네. 어떤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보니까 통장에 돈 딱 보면 기분이 어때요? 기뻐요. 진짜요? 이게 무거운 게 들어오는 날이 있고 가벼운 게 들어오는 날이 있잖아요. 무거운 거 많이 들어오는 날은 기분이 어때요? 많이 나오면 엄청 힘들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어서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힘들었던 경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주소가 잡기 좀 어려웠어요. 주소 분류하기 어려운 거 빼고는 괜찮으셨어요? 126 가구. 178 가구. 오늘 배송할 거 많네요. 네. 맞아요. 콜리나 씨는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 오면 이렇게 살 것이다 꿈꿨던 그런 게 있을까요? 조금 있었어요. 모든 배송을 통해 새로운 커플을 만나면 встреч 비슷한 Ford 같이 살 것 같았습니다. 한국 학생을 만나면 제가 Post-Boo는 그런 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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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에서 풍부가 너무 멋진 marca 그래서 정말 즐거움을 기다렸는데 기회를 졸업하면서 지적하고, 일부 시절 suite. 이거 자전거 타고 배송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로 들어가도 아 네. 이렇게 딱 분담해서 하는 거네요. 배송을 잘 했다고 확인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오른쪽으로 가야돼 지금 보면은 지도 보면서 움직이시는데 지도 보는 거 어렵진 않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도 보기 스킬 좋아요 지도 보기 스킬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우리 지금 베테란이에요 네 베테란 그냥 이름으로 알아요 아 이름으로? 그냥 지도 안 보여요 이젠 이름만 봐도 어디 사는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네 이제 빨리 가도 돼요 덕분에 오랜만에 헥설사인 네 진짜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좀 끝까지 가야돼요 좋아요 좋아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뭐 친구들 가족들 다 포기하고 한국 오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이 시리즈에 대해 생각했었는데요. 제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너무 겁나요. 그리고 제 남자도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가족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제 남자도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케어를 많이 해줘서 좀 수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생활이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가족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또 채널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오빠 괜찮아 내 등 뒤에 있었어요. 아 네. 뉴스에서. 네네. 제가 그거 보고 오늘 여기 와서 실제로 폴리나 씨를 보니까 아 이게 진짜로 한 말이구나. 맞아요. 아 또 울컥할 것 같아. 그 멘트 저 너무 저도. 지금 이렇게 폴리나 씨 부부께서는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